1대0으로 앞서가는 레전드 국대팀. 일단은 출발이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제 국대팀에서는 조금 더 여유로운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골 앞서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급한 건 상대팀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여유롭게 본인들 페이스로 가져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다, 간다. 안준 선수. 그 이후에 더 매섭게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나 두 사람의 압박, 견디지 못했고요. 다시 볼 뽑아내는 해병대. 나아, 나아, 나아! 나아! 뒤쪽에서 볼을 쳐주고 있는 레전드 국대. 역시 경력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시 몰아치는 해병대. 양진모 선수가 본인이 볼을 벌고 들어갑니다. 지금 직접 돌파인데. 살려내고 있죠. 뒤에 참사하러 나와. 안 돼, 맞혀, 안 돼, 맞혀. 지금 선수들이 촘촘하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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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제 해병대 팀의 드로인으로 공격 시작합니다. 길다, 길다. 드로인 길어, 길어. 긴 드로인. 헤딩. 헤딩으로 먼저 막아냈고요. 다시 현중 선수가 맞았습니다. 현중 왼발 크로스. 최진철 선수가 헤드로 막아냅니다. 다시 해병대 찬스. 피스를 울렸죠? 지금 뭐 최진철 선수는 과거에 비엘이 마크하듯이 아주 진지합니다. 앞이 짧은 거 봐, 짧은 거. 두현아, 짧은 거. 왼발 크로스. 막아냈습니다. 여기, 여기. 나자. 경호. 볼 빠져나오나요? 양지모 선수 태클이 좀 깊었는데요.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그러나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안준 선수 이번에도 좌측. 리턴, 리턴. 최혁진 선수. 최혁진 선수 오늘 맞죠? 바깥 들어줘, 바깥 들어줘. 용대야, 용대야. 크로스. 아프다, 아프다. 2대로 올라갑니다. 아프다, 진짜 위험했어요. 양민, 양민. 안 돼, 안 돼. 아웃시켜, 아웃시켜. 네비 더워. 어때, 윤리 괜찮아? 할만하냐? 어? 아니, 쭉 올라올라 가래, 지금. 싸인 줄 알고. 아니, 쭉 걸어다니면, 지금 괜찮았다가. 야, 볼 받아. 율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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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룡아. 형혜민 선수가 핸들링이 엄청나게 멀다니는데. 형혜민 선수의 롱스루잉.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프리킥 같아요. 뒤쪽에서 살려냈습니다만 골 차단은 해병대. 안준 선수. 최혁진 선수와의 호흡. 오른쪽이다, 오른쪽이다.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크로스. 그대로 벗어납니다. 진짜 위험했다. 최진철 선수가 키가 컸기에 망정이죠. 안 그랬으면 시야를 확보됐으면 투자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르키. 여기 멘트, 뒤엔드 멘트. 여기 포인트 하면서. 지금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자리 다툼이죠? 그렇죠. 공격하다만 지금 수비수 민경혜 올라갑니다. 지나갔어요. 코르킥이 좀 길었습니다. 레전드 국대의 골킥. 골킥으로 다시 공격 시작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경호가 지금 안에 들어갔어. 전반전 26분 넘어간 상황이고요. 남은 시간은 19분 정도입니다. 돌아. 두 분이요. 계속 몰아치고 있는 해병대. 어유, 지금도 아주 노련하게 이효용 선수가 잘 끊어내면서. 천천히 야, 야. 급하게 하지 마. 천천히 해, 주거해, 주거해. 힘들게 하지 마. 김희재 선수 달려들었죠. 한승윤 선수. 지금 배우 공간. 됐어, 됐어. 최진철 선수의 대쉬 수비. 빠른 판단으로 일단 위기를 모면합니다. 빨리 와. 너무 힘들어, 막 터질 것 같아, 가슴이. 야, 잠깐만. 저 선수가 어떻게 감동. 야, 지금 미리 나오면 안 돼, 미리 나오면 안 돼. 나 많이 뛰었네. 많이 뛰었어요, 많이 뛰었어요. 나 심장 터질 것 같아. 저기다 교체를 이야기하고 이걸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막무가리 나오면 저기 축구예요. 저기다 이야기를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아무래도 최진철 선수가 지금 좀 많이 뛰었거든요. 그렇죠. 최진철 선수가 빠지고 박재웅 선수가 들어오는군요. 해병대 오른쪽에서의 코너킥으로 공격 이어갑니다. 여기 선수야, 선수야. 형이랑 네가, 형이랑 너 스톱해, 여기서. 형이랑, 쫓아가지 마. 앞에 쫓아가지 마. 빨리 와, 빨리 와, 재웅 빨리 와. 은재. 코너킥. 높게 떴는데요. 해당. 맞추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았어요. 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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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다. 너무 처져 있다. 전반전 35분 정도가 경과됐습니다. 거의 뭐 점유율이 일방적이네요. 해병대가 완전히 쥐고 있습니다. 거의 한 8대2 정도에. 지금. 오케이, 해병대. 집중해서 하나 해야 돼. 괜찮아, 돌려 또. 앞에. 없어, 아무도. 아이고, 이거. 다 죽는다, 다 죽어, 이거. 지금 해병대 팀에서는요. 저는 공격해서 동점으로 마무리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돌파가 됐어요. 진짜 막히지 않았고요. 자, 여기서 왼쪽에서. 최혁준. 최혁준. 슈퍼 세이브. 무슨 짓. 와, 진짜. 아니, 지금 몇 번을 막히시는 거예요, 지금. 와, 진짜 확실히. 와, 짱이다. 와, 짱이다. 이은용 선수가 뭔가 약간 불편한 듯한 걸음걸인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됩니까? 괜찮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잠깐만, 선수 좀. 영하이, 준비해. 정국이랑 미드필리다 더블로 쓰고. 을용이랑 바꿀 거야. 네. 사실은 몸을 만든다고 지금 운동을 하다가 종아리가 좀 다쳐서 나름 마사지하고 주사도 맞고. 그런데 조금 뛰면 또 근육 수축이 돼서 뛰지는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막 답답한 거예요. 이게 종아리가 아프니까 따라가야 되는데 가면 이게 확 오를 것 같으니까 죽겠더라고. 좀 창피하더라고. 내 스스로가. 랩을 해. 이은용 선수가 나갔고요. 임유한 선수가 들어가는군요. 전반 40분 흘러간 상황. 45분 경기에 추가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5분이 안 남았죠? 끈질기기 압박해 주고 있는 해병대. 정경우 선수 어디 가죠? 밟아. 이천 선수가 그러나 뒤에서 볼 때 아닙니다. 가운데 없다. 어디로 쳤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쓰러졌습니다. 게임 플레이 하지 못해요, 지금. 오늘 경기가 보면 무슨 게임 플레이에요. 게임 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데. 공격 혼자니까 이제 어디 와도 쌓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되게 철양하게 끝나는 상황. 그다음에 맞는 수비수가 쪼는 건 아닌데 등치도 크고. 좀 무서워요, 솔직히. 그 형들은 등치라도 있는 형들이어서 버텼지. 저는 부러져요, 지금. 그래서 좀 겁도 나고. 헤이, 헤이. 저거 뛰지도 않고 저거. 지금 천수 형이 뛰지 않는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습고가 들어왔습니다. 전반 1분 남은 상황. 우리 레전드 국대 선수들이 은퇴 후 굉장히 오랜만에 풀타임 경기를 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쳐 보입니다. 선제 골을 넣고 전반전을 계속해서 앞서가려고 버티고 있는데요. 해병대는요. 지쳐 보이지 않습니다. 동점골이 절실한 상황. 야, 이거 버텨야 된다. 버텨야 돼. 1분, 1분. 1분. 해병대는 지금 전반 끝내기 전에 동점골을 넣기 위해서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뒤로 떨고, 뒤로 떨고. 지켜라, 지켜라. 그날 넘어지고 말군요. 44번 이동준 선수를 봤는데. 걸치자, 걸치자. 오히려 역습의 기회를 맞이할 뻔한 상황에서 이제 2초 전반전 끝납니다. 사실 경기 전에는 거기 평균 연령 한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이 상황에서 내전 국대 팀이 체력과 기동력에서 상당히 밀리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상당히 수비적이면서도 실리적인 운영을 병행하면서 노련미가 더 극대화됐고요. 그것이 이제 경기 결과로도 잘 나타났던 그런 전반이었습니다. 야, 이거 45분 때는. 그리고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 주인공은 정경호 선수였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 경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레전드 국대는 15명, 해병대는 2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어드벤티지를 적용해서 레전드 국대에게는 무제한 교체 카드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레전드 국대는 가장 젊은 선수들을 센터백 2명으로 포진시켰다는 점은 체력적인 부분이 좀 걱정이 들기 때문에 수비를 단단히 해놓겠다. 한 점을 단단히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해병대가 이제 후반을 어떻게 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전반전에는 레전드 국대 팀의 수비 조직력을 뚫어내질 못했어요. 후반전에는 기동력과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강한 전방 압박 속에서 계속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에서 하자. 위에 눌러. 위에 눌러, 올려. 해병대가 이제 후반 들어와서 지금 수비 라인을 상당히 전진시켰거든요. 그렇죠. 해병대 선수들이 전방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서 기동력으로 승부를 걸겠다. 양진모 선수 대단합니다. 거의 뭐 여유 있는 마르셀이턴인데요. 뿌려. 빨리 뿌려, 빨리 뿌려. 간다, 간다. 한 명 간다. 민경연. 자, 또 한 번의 크로스 기회. 자, 불 빠졌죠. 추교빈. 굉장히 빠르게. 오, 이거 살려야죠. 자, 여기서 바로 슛. 제 친구 괜찮네. 윤발. 추교빈 상병. 대학 때 유리그 우승까지 차지를 해 봤다고 해요. 후반전도 역시 해병대가 주도를 하고 있죠. 네, 점유율은 높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당하면 레전드 때도 실점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현수야, 나와. 현수야. 자, 뒤로 공을 돌리고 있는데요. 지쳤다는 거죠. 아, 이게 볼 맞고요. 투입 선수. 골프하면서 투입 전원 슛. 아, 네. 아, 네. 이거는 슈퍼 세이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 맞고 튀었거든요. 그렇죠. 약간 굴절 된 공인데도 역시 흔들리지 않는 무게감. 이 중심축이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침대인가요? 네. 굴절이 돼도 흔들리지 않아요. 야, 살아 있어, 윤재. 경호야. 자, 김태형 감독이 드디어 들어가네요. 네네네. 그리고 박재홍 선수가 나가게 되고요. 현영민 선수가 다시 들어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선수들 체력적인 부분을 고려해 주는 교체가 되겠죠. 자, 15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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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자, 스로인으로 공격 시작하는 해병대.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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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왼쪽의 루트를 활용하는군요. 바라지 마, 바라지 마. 안주우 선수, 잡았어요. 아, 발색 안이 좋아요. 전혀 줄을 뚫지 않습니다. 자, 아직 볼 살아 있고요. 자, 중앙까지 왔어요. 반대, 반대. 크로스야, 크로스야. 자, 오른쪽으로 흘려줬어요. 자, 추교빈. 고! 센터링 했는데. 안 써! 슛! 우와! 슛! 이야, 이게 들어가네요. 고!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드디어! 우리 데스크에서 두드리실 때 해병대 동점골이 터집니다. 우와, 수병 리드필더 위치에 있던 박찬형 선수의. 아, 예. 와, 좋다! 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오 마이 갓. 레전드 국대 후반전 얼마 남기지 않고 동점골을 허용합니다. 아, 좀 아쉽네. 자, 선수 결과적이 좀 망연자실하죠. 지금까지 잘 버텼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헤딩 사이드로, 사이드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야, 이 구멍 글로 들어가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크로스 올라왔고요. 이게 이제 헤딩 클리어링이 된 세컨볼인데. 이거 오른발 발리슛이었어요. 아, 제대로 걸렸습니다. 왼쪽 골포스터 맞고 오른쪽으로 올랐군요. 원바운드 발리슛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잘 때렸네요. 저희도 깜짝 놀랄만한 슈팅이 나왔거든요. 예상치 못한 슛. 레전드 국대와 해병대 팀 1대1. 승부는 다시 원점입니다. 잘 때렸어, 잘 때렸어. 잘 때렸어. 못 막아, 이거 못 막아. 방심한 건 아니고요. 슈딩을 때렸는데 공이 솔직히 눈에 보이긴 보였어요. 옛날 같은 몸이 따라가면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공인데 순간적으로 미는 힘이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세월이구나. 잘 때렸어, 못 막아. 하나 더, 하나 더. 야, 5분 남았어, 5분 해. 뭐 계속 5분이야. 언제까지 5분이야. 진짜 5분 남았어요? 여기 해병대 시계상 안 가나 봐. 앞으로 해,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해, 앞으로, 앞으로. 압박하는데, 앞으로. 자, 사이드. 자, 추교빈 선수가 계속해서 압박하는 상황. 앞쪽으로 패스. 그러나 막혔어요. 집무, 집무. 집중해야 돼, 집중하자. 자, 안준. 뒤에, 뒤에. 뒤에 좀 열어줍니다. 아, 크로스 바로 들어오죠. 또 봐. 자, 김행울 선수 헤딩. 막아냈는데 뒤쪽에서 다시 막아서는 안준.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해병대. 이러다가 동쪽 골 넣었거든요. 이런 찬스 살려야죠. 파울! 너, 너. 파울. 파울. 됐어. 괜찮았어. 김행울 선수 넘어졌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한 2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자, 출장 양진모 어디로 줄까? 왼쪽으로 열어줬어요. 올라가, 도현. 도현. 태용. 자, 태용. 반대기에. 4번 이도현. 아, 볼 잡이. 상황에서 바뀌었습니다. 현지웅 다시 앞쪽으로 볼 공군. 추규빈. 다운대로. 살았어요. 살았어요. 이 사클볼 슈팅이 빈 맞습니다. 이윤재 선박. 야, 야. 왜 이러죠? 정신없어요, 지금 마지막에. 집중력을 놓치면 안 됩니다. 김군환, 김군환. 네. 앞에다, 앞에다. 오른쪽에 정경호. 달려듭니다. 아, 걷어내고 있는 해병대. 아, 집중력이 참 좋네요. 마지막. 김팔 원숭이. 길게. 이천수에게 전달이 됐죠? 아, 이천수 발맛고 골라인 아웃. 자, 해병대의 공입니다. 아, 여기서 끝난다. 아, 이대로 격기가 끝나네요. 이렇게. 나는 최선을 다했다, 90분 동안. 야, 용대야. 이건 안 돼. 야, 네가 이거 승부차긴 해. 갑자기 또 골키퍼. 야, 용대가 하나 막아줄 거니까. 형, 그래도 이기자. 자, 전설이 떴다. 네, 용대. 마지막 간절하게. 자신 있게, 얘들아. 자신 있게. 자, 이제 승부차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커는 해병대 팀에서 나왔네요. 센터팩 보는 민경현 선수. 왼발잡이인데 황스틸러스 또 출신이라고 하죠. 첫 경기이니만큼 오늘 이 해병대 팀과의 경기에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될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대. 어떤 스포츠든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대 골키퍼를 상대로 첫 번째 키커로 나섰습니다. 가장 부담되는 키커가 첫 번째 텐데요. 오, 화멘카 팀. 역시 플러스가 있네요, 민경현 선수. 뭐 저렇게 찍네. 굉장히 여유로운데요? 이런 대담하면 어디서 나오죠? 이어서 레전드 국대에서는 김용일 선수입니다. 그냥 가. 네 힘대로 가, 그냥 힘대로. 지금 어디로 찰지 정한 것 같아요. 지금 어디로 찰지 정한 것 같아요. 브러쉐. 브러쉐, 브러쉐. 강력한 슈팅. 두 번째 키커. 강력한 슈팅. 무적 해병의 상승 불패 정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력한 슈팅. 잘 참습니다, 양진보선. 레전드 국대는 송정국 선수입니다. 주장입니다, 역시. 역시 왼쪽 구석 잘 봤죠? 이번에는 세 번째 키커입니다. 이도현 선수죠. 아니, 안 풀렸나요? 필드 플레이를 해서. 자, 이번에 이천수 선수. 오늘 골키퍼 윤예찬 선수를 상대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맞췄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야! 아! 무섭다! 대피! 이변이 일어났어요! 방향을 완전히 읽었어요. 이야, 완전히 읽혔어요. 하지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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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오케이. 다시요, 다시. 다시 찰게요. 지금 어게인입니다. 아주 어게인이 기회를 하나 더 잡았습니다. 이 기회 어떻게 작용할까요? 자, 자신 있게 가자! 다시 온 기회 어떻게 작용할까요? 나이스! 용재현 하나 막자! 이제 막아야 된다, 이제 막아야 된다. 해보자, 해보자! 자, 네번째 킥컵! 네번째 킥컵! 잘 맞았습니다. 역시 김용대입니다. 됐다! 잘 맞았습니다. 역시 김용대입니다. 이게 반전 아닙니까? 그럼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진우 괜찮아. 이제 현영민 선수를 꼭 막아야 되는 윤혜찬 골키퍼.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그대로! 네! 오야! 우와! 아! 지금 레전드 그때는 4명 다 넣었어요. 네, 땅볼 슛이 들어가고 말았고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킥커입니다. 넣어야 됩니다. 이 다섯 번째 킥커는 꼭 넣고 윤혜찬 골키퍼가 마지막 다섯 번째 킥커를 막아야죠. 용대야, 끝내자! 용대 막자! 가자! 기회를 살렸어요, 일단. 좋아, 좋아! 자, 다시 기회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바로 마무리하자, 끝내자! 한일 월드컵 스페인전. 홍명구 선수가 넣으면 끝난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넣으면 끝난다. 자, 어떻게 될까요? 가자! 제발, 진짜. 레프리! 볼, 볼, 볼 흔들렸어. 지금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공이 속도 움직이니까 미민해졌어요, 김행범 선수. 자신 있게 골트에 발라버려! 야, 들어가네! 레드 온드 국대 승리! 마지막! 끝난다! 야, 클럽 봐 있다, 클럽 봐 있어! 클럽 봐 있다! 야, 클럽 봐 있다! 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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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3가 그 첫 번째 빅 며칠. 레전드 국대와 해병대 팀의 경기는 이렇게 승부차기로 레전드 국대가 승리했습니다.